U23 아시안컵 8강전 인도네시아 경기를 패배하면서 44년만에 올림픽 진출이 무산이 됐습니다. 똑같은 3-4-3 전수를 들고 나왔는데 한국이 무엇 때문에 고전을 했고 전반전부터 밀리는 형태를 가져왔는지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초반 장면이고요. 한국이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고 확실하게 뒤쪽에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 5백 그리고 미드필드 전방에 원톱선수 수비시에는 5살 형태를 가져가게 됐고요. 순간적으로 강선지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나오려고 할 때 중앙에 있던 리베로 하던 선수가 앞쪽으로 나와서 미드필드에 합류를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4백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잡아주면서 공간공간을 굉장히 잘 차지하고 있죠. 중앙에 맨투맨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빼고는 미드필드까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주고 또다시 뒤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또다시 5백의 형태 5-4-1 형태를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이제는 미드필드에 안정감이 가져갔을 때는 뒤쪽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도 강선지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나올 때 4백으로 전환을 하고 중앙에 있는 선수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4-5-1 형태가 나오면서 미드필드에 볼이 들어왔을 때는 미드필드에 대한 숫자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볼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선수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3백의 가운데 리베로 역할을 하는 이 선수가 전반까지 압박을 하러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신태현 감독의 작전적인 전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한 장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5명의 5백의 형태, 미드필드 4명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고요. 순간적으로 앞쪽에 한 명이 나오는 역할, 순간적으로 봤다가 반대쪽으로 전환이 될 때 또다시 미드필드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4-5-1 형태를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미드필드, 뒤쪽에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있어도 미드필드에 대한 강화를 가져가는 모습, 앞쪽에 확실하게 전진 압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미드필드에 대한 숫자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후방에 한 명의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4백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안전한 수비 형태를 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5백과 4백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면서 숫자적인 싸움을 해주고 어느 곳을 막아야 하는지 믿을 싸움을 이기게 됐을 때 인도네시아가 어떤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비 장면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공격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봤지만 양측 사이드백이 굉장히 전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3톱 선수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형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톱이 모여 있으면서 발생되는 현상들 중앙에 있는 우리의 3백들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좌측에 공격을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선수는 측면에 있는 선수와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쓰게 되면서 공중볼을 가져가더라도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모여있고 반대편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 굉장히 촘촘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측면으로 벌어졌고 입보를 또다시 인도네시아가 가져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수비수는 2, 4, 6, 8, 10명 총 11명의 공격수와 수비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수비를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도네시아는 1, 2, 3, 4, 다이어 7명의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 우리의 양쪽 사이드 공격수들이 양쪽 사이드백이 굉장히 많이 전진이 되면서 반강제로 수비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볼을 탈취했을 때 이 볼이 전방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수 1명이 고립이 되는 상황 즉, 유염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공간 안에서 10명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경기 초반부터 인도네시아에게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유염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도 측면으로 살아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공격에 대한 무산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격 상황입니다. 백3가 뒤쪽에서 확실하게 빌드업을 가담해주고 뒤쪽에 보시면 양쪽 사이드백이 굉장히 많이 전진되는 전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윙어들, 즉 3톱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적인 가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빌드업이 자유로웠던 인도네시아고요. 우리도 수비 시에는 5-4일 형태를 가져가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5-4일 형태가 나왔을 때 3톱이 전방에 전진되어 있고 양쪽 사이드백이 사이드백을 잡게 되는 형태가 나온 거죠. 윙어가 내려오기에는 너무 많은 공간을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5백이 맡았을 때 그러면 양쪽 사이드백이 이런 식으로 볼을 잡게 됐을 때 중앙으로 3톱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중앙에는 3대3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밑쪽에는 양쪽 사이드백이 올라와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당겨가는 역할보다는 반대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족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뒤쪽으로 전환, 슈팅, 그리고 이 볼이 흘러나운 볼을 때리게 되면서 첫 번째 실점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같은 3-4-3을 썼을 때 사이드 미드필드 선수가 얼마만큼 전진되어 있는 플레이를 보이느냐 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비적인 역할에 있어서 5백이 구축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미드필드에 대한 숫자적인 부족함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순간적으로 5백에 있는 선수가 하나가 전진이 됐을 때 중앙에 3톱이 모여있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볼들이 논스톱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만 양측면에 있는 선수들, 양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3톱에 있는 선수들이 마음껏 활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세컨볼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 이러면서 실점이 나오는 장면인데 한국하고는 다른 형태의 3-4-3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태현 감독이 한국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양쪽 사이드백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고립을 시킬 거고 5백의 형태를 유지했을 때 3톱이 모여서 한국의 수비진을 어떻게 괴롭힐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이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을 괴롭혔던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백, 측면 사이드백이 인도네시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낮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리베루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앞쪽으로 나와서 빌드업을 가담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백, 그리고 리베루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센탄백이 빌드업을 하고 사이드백이 반대쪽에 굉장히 낮게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진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사이드백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 발생이 되면서 상대하고는 다르게 전방에 있는 쓰리톱이 굉장히 넓게 쓰게 되면서 이렇게 고립이 되는 모습을 자주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5사이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방으로 배치가 될수록 전방에서 5대5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방에 3명만 남게 되면서 5대3 싸움을 하게 되면서 미드필드에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런 사이드에 있는 미드필드 선수들을 끌고 내려가 주면서 이 선수가 내려오게 됐을 때 미드필드 싸움이 가능해지지만 이렇게 지금 전진되어 있는 상태 미드필드에서 확실하게 4명의 수비수들이 사이드백이 전진을 못하게 됐을 때 뒤쪽에는 5명의 수비수가 확실하게 안전함을 가져갈 수 있고요. 미드필드 선수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뒤쪽에서도 확실하게 수비적인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의 수비적인 형태 그리고 한국은 왜 공격적인 형태에 있을 때 측면에 있어서 자꾸 고립이 되는 형태가 나왔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한국의 공격 상황인데 빌드업을 진행하려다가 앞쪽으로 한 번에 킥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측면의 하나는 분명히 상대가 빌드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전방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막아서는 선수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전진되어 있는 형태죠. 골킥 상황이었음을 불구하고 앞쪽으로 전진이 되고 뒤쪽에는 3백만 남게 되는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면서까지 전방에 대한 압박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인도네시아 선수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5명의 선수가 전방에 대한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드 백 선수고요. 사이드 백 선수가 반대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빠르게 내려와주면서 다시 4백에서 5백 구축을 해주는 장면 그리고 전방에서 머물렀던 선수들이 그대로 압박을 성공하게 되면서 볼을 탈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실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초반부터 압박을 형태를 가져갔지만 계속해서 일관적인 모습을 가져가면서 기동력까지 갖춰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한 명 더 많은 형태 전술에 대한 유기적을 가져갔을 때 확실하게 숫자적인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인도네시아의 신태용의 그런 전술들이 돋보였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세트피스 후 대한민국 실점 장면입니다. 상대가 세트피스를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길게 들어오고 골피퍼가 캐칭 이후에 역습을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드필드에게 빠르게 전달이 됐을 때 전방으로 압박을 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 뒤쪽에 빠르게 배치가 되면서 반대쪽에 2대1 상황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나갔고 정확하게 반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키퍼가 똑같이 던져주면서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던져줬을 때 한국 선수에게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전진을 못하도록 또는 전방에 대한 압박에 대한 형태를 가져갔지만 반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그 어떤 방해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물론 지금 실점 장면에서 수비수가 미루게 되면서 실점을 가져갔지만 원초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가담을 하게 됐고 이후에 빠르게 전진이 되지만 뒤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선수들 걸어서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입볼을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아직도 뒤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방에 공격을 나가는 선수들이 있었고 하지만 반면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주면서 자신들의 구추, 수비에 대한 조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잘 가져가고 있죠. 많은 선수들이 수비적인 가담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크로스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비에 있는 4백, 5백 선수들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공수에 대한 간격이 너무나 넓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전방 마판 추가 신의환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공수에 대한 간격이 넓어졌고 이런 엿습에 대한 형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미드필드에서 압박을 해주고 뒤쪽에 있는 5백 형태가 좀 더 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애초에 저지할 수 있었던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무시했고 뒤쪽으로 물르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실전까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수비수와 골키퍼에 관해 콜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미스가 나왔다고 생각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이 무너졌기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도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수들에게 콜플레이를 하고 있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선수들 그리고 스로인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골키퍼가 나온 상황이지만 수비수가 앞쪽에서 머리를 맞게 되면서 골키퍼는 골대를 비우고 완벽하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뜬 볼을 또 수비수들끼리 미루게 되면서 이 볼이 남겨지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보더라도 스로인을 던지는 장면 골키퍼가 골몰을 비우게 되고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골키퍼에 대한 콜플레이가 이루어졌어야 됐고 이거는 공격수가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골키퍼가 펀칭을 해내거나 캐칭을 해내는 상황인데 콜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세컨볼에 대한 상황도 누군가가 콜플레이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겠죠. 이게 파울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간에 한국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실점 장면, 이전에 왔던 실점 장면도 왜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했던 그런 장면이지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고요. 전반전 분석만 하더라도 한국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태훈 감독이 들고 왔던 전술의 어떤 부분에 밀렸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었고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44년 만에 올림픽 진출이 무산이 됐고 많은 팬분들도 굉장히 실망하셨을 그런 경기지만 이렇게 또 부족한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